논어 마음학 강설 제198강입니다. 제15권 위룡공 7장 8장 말씀 강설하겠습니다. 실인실언 사람을 잃고 말을 잃다. 7장 말씀입니다. 군자제라 거배곡이요. 방유도 즉 사고 방무도 즉 과거니 해지로다. 자왈 궁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직제라 곧구나 사어요. 사람 이름이죠. 사어요. 방유도에 나라에 도가 있음에 화살 같고 방무도에 나라에 도가 없음에 화살 같구나. 화살이 나가는 것 같이 곧다라는 것이요. 다음 군자제라 거배곡이요. 사람 이름이죠. 방유도 즉 사고 나라에 도가 있으면 벼슬을 하고 방무도 즉 나라에 도가 없으면 가거니 두루마리건자 이렇게 말른 것이죠. 걷어서 회지 품는 것이로다. 벼슬을 그만둔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직제라 곤제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직제라는 하늘적 의미고 군자제라는 건 땅적인 지도 곤도의 의미다. 그러니까 곤도를 실천한 사어 곤도를 실천한 거배곡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주역계사에 이런 말이 있죠. 부거는 기정야 전하고 기동야 직이라 시 대생은 하며 부거는 기정야 합하고 기동야 벽이라 시 강이 생은 하나니. 예 무릇 건도는 그 고요함에는 전이라고 그 움직임에는 고든 것이라 이로써 대가 생하고 무릇 건도는 그 고요함에 흡하고 합하고 기동야 벽이라 흡입니다. 합할 합자 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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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 그래서 기동야 벽이라 열리는 것이라 시로 광 넓음이 생하는 것이니 해서 건도는 직, 건도는 벽, 멸벽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제라 할 때 이것은 바로 하늘의 뜻을 아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군자제는 중지곤계에서 권은 원형코 이빗마 지정이니 군자유유왕이라 해서 권은 군자가 갈 바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군자하고 대응되는 분은 성인이죠. 그러면 건도는 성인 지도를 나타내고 곤계는 군자 지도를 나타낸다고 했을 때 직제라 군자제라 뭐요 직제라 건도는 방유도 도가 있으나 없으나 뭐다 여여하도 하살과 같고 항상 한 거죠. 그러나 건도는 군자제는 도가 있을 때와 도가 없을 때에 따라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미련공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활 가여언이 불여언이면 실이니요 불가여언이 여지언이면 실언이니 지자는 불실언하며 역불실언이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가히 더불어 말할 수 있는데 불여언 더불어 말하지 않으면 실인 사람을 잃는 것이고 또 불가여언 더불어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지언 더불어 말하면 실언 말을 잃는 것이니 지혜론자는 실인도 하지 않고 사람도 잃지 않고 또한 말씀도 읽지 않는 것이니라 상장이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처세적인 입장에서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여기에서 언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죠. 자 가여언이 불여언이면 말을 해야 하는데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하늘의 말씀을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사람을 잃어버리는데 이 사람은 바로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사람은 성인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늘의 말씀을 전해준 성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또 불가여언 더불어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지언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실언 말씀을 잃는다. 그러니까 천언 성인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진리가 어떤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성인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인, 실언을 단순하게 사람을 잃어버리고 내 말을 버리는 거다. 이런 게 아니다. 뭐다? 성인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성인의 지어를 하늘의 소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성인 지도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또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을 하는 것은 뭐다? 그 성인의 도리, 성인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자, 지자가 중요한 것이죠. 지자는 성인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성인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이 끝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인, 실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